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각자 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는 네 형제가 펼치는 모험이야기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형제의 모험 옛날에 아들 네 술둔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난하긴 했지만 네 명의 아들은 쑥쑥 잘 자라주었어요. 잘 들어라 얘들아.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제 슬슬 세상 구경을 할 때가 되었구나. 아무것도 줄 것은 없지만 넓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거라.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실력을 키워오너라. 사형제는 길 떠날 차비를 하고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한 뒤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네 거리가 나왔어요. 길은 네 갈래로 갈라져 있었죠. 제일 큰 형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4년 뒤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동안 우리의 운을 마음껏 시험해보자꾸나. 그럼 다들 잘 가거라. 그렇게 해서 4형제는 서로 다른 길로 접어들었어요. 첫째 아들은 뚜벅뚜벅 길을 걷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자네 어디로 가나. 남자가 물었죠. 뭘 할 생각인가. 아예 손으로 하는 일을 배우려고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서 도둑이 되지 않겠나.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절대로 안 해요. 첫째 아들이 말했죠. 요즘 누가 도둑질을 해요. 결국엔 높은데 목이 매달려 죽을 게 뻔한데요. 그러니까 자네는 목 매달려 죽을까 봐 겁나는 모양이군.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훔칠 수 없는 것을 훔치는 재주가 있지. 쥐도 새도 모르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그 비법을 자네에게 가르쳐주겠네. 도둑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 첫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도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열심히 배워 솜씨가 뛰어난 도둑이 되었죠. 이제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도 뚜벅뚜벅 길을 걷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나? 뭘 할 생각인가? 한 남자가 물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게. 점성가가 되어보는 건 어떤가. 꽤 괜찮은 직업이지. 우리들은 이 세상 모든 일을 훤히 대답을 수가 있거든. 둘째 아들은 점성가가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어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우고 나서 길을 떠나려고 하자 스승이 망원경을 주며 말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과 같네. 땅의 일이건 하늘의 일이건 뭐든 다 알 수가 있지. 셋째의 아들은 사냥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승이 사냥꾼의 명수였기 때문에 제자도 눈에 띄게 실력이 늘었어요. 더 배울 것이 없어서 떠나려 하자 스승이 총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겨냥하면 백발백중 천의 한 발도 빗나가지 않는다. 한편 막내의 아들도 뚜벅뚜벅 길을 걷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어디로 가나 뭐랄 생각인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재봉사는 어떤가 어? 그건 싫어요. 막내 아들이 말했죠. 아침부터 밤까지 허리 한 번 못 펴고 바늘로 여기 꿰매고 저기 꿰매고 다리미로 주름이나 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구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야. 아주 멋진 것을 만드는 일이지. 막내 아들은 그 말에 넘어가 제자가 되었어요. 모든 기술을 익히고 나서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스승이 바늘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꿰맬 수 있다네. 달걀같이 부드러운 것도 강철처럼 단단한 것도 적적 꿰매만 주지. 아주 훌륭한 물건일세. 어디를 꿰맸는지 모를 정도로 감쪽 같거든. 그렇게 약속했던 4년이 지났습니다. 사형제는 4년 전에 헤어졌던 내거리에서 다시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형제는 기뻐서 얼싸 안았죠. 그리고 함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아버지는 반갑게 사형제를 맞이했어요. 바람이 너희들을 다시 내게 보내주었구나. 사형제는 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다투어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 한 번 실력들을 보자꾸나. 아버지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저 나무가지 끝에 새가 둥지를 틀었을 거야. 새가 알이 몇 개나 있는지 어디 알아맞혀 보아라. 점성가가 된 둘째는 망원경으로 둥지를 살폈어요. 다섯 개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했죠. 지금 어미가 알을 품고 있을 거야. 어미 모르게 알을 가져오너라. 도둑이 된 첫째는 잽싱이 나무 위로 올라가 잽싱이 나무 위로 올라가 알을 훔쳐왔어요. 어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빈 둥지를 품고 있었죠. 아버지는 다섯 개의 알을 탁자 네 귀퉁이에 한 개씩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개를 가운데에 놓고 나서 셋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단 한 발로 다섯 개의 알을 모두 두 쪽을 내어 보아라. 그러자 사냥꾼이 된 셋째 아들은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겼죠. 그러자 단 한 발에 다섯 개의 알이 두 동강 나고 말했어요. 아주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이제 네 차례구나.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을 원래대로 꿰매 놓아라. 알 속의 새끼도 그대로 말이야 할 수 있겠느냐. 재봉사는 아버지의 말대로 알을 꿰매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알을 다시 도둑인 첫째 아들이 둥지에 가져다 놓았죠. 어미새는 그때까지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새끼들이 알을 꿰고 나왔는데 목에 빨간 줄무늬가 조그맣게 나있었어요. 그것은 재봉사인 막내 아들이 꿰맨 자국이었죠. 모두 훌륭하구나. 아버지는 감탄을 했습니다. 너희들 모두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멋지게 실력을 쌓았구나. 나로서는 누가 가장 뛰어난지 가릴 수가 없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밝혀지겠지. 그러던 어느 날 나라 전체가 떠들썩할 만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주님이 용에게 잡혀갔다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오면 사위로 삼겠다고 발표를 했죠. 드디어 너희들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형제는 모두 힘이 솟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공주님을 데려간 걸까? 막내 아들의 말에 점성가인 둘째 아들이 망원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찾았다. 멀리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공주님이 앉아계셔. 옆에서 용이 지키고 있어. 사형제는 임금님에게 배를 한 척 달라고 해서 노를 저 바위가 있는 곳까지 다가갔어요. 용은 공주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었죠. 사냥꾼인 셋째 아들이 총을 겨누 도둑 도둑인 도둑인 첫째 아들이 재빠르게 바위에 올라가 공주를 살짝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동안 용은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여전히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죠. 사형제는 서둘러 배를 저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 있던 공주가 보이지 않자 용은 바람을 일으키며 사형제의 배를 뒤쫓아왔어요. 용은 사형제가 탄 배를 금방 따라잡았죠. 이윽고 용이 배를 덮치려는 순간 사냥꾼인 셋째 아들의 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총 한 발로 용의 심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용은 그 자리에서 바다로 곤두박질 쳤죠. 하지만 용의 덩치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 순간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주와 사형제는 널반지 조각에 매달려 넓은 바다를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바로 그때 재봉사인 막내 아들이 나섰죠. 막내 아들은 얼른 신기한 바늘을 꺼내 널반지 조각들을 듬성 듬성 꿰매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남은 조각들을 남김없이 이어붙여서 배를 원래대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네 영재는 모두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임금님은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너희 영재들 가운데 한 명을 사위로 삼겠으니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정해보거라. 그러자 사형제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공주님을 맨 처음 찾아낸 사람이 누구지? 바로 나야. 점성가인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찾아내기만 하면 뭐래. 용 밑에서 공주를 몰래 빼내온 게 바로 나라고. 도둑인 첫째 아들이 말했죠. 그런데 용을 죽이지 않았으면 과연 공주님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 용을 죽인 건 바로 나라고. 사냥꾼인 셋째 아들이 말했어요. 형님들 배를 원래 모습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요. 재봉사인 막내 아들도 말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임금님은 싸움을 말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 그렇다고 공주를 내시서 나눠 가질 수는 없는 법. 그러니 모두들 포기하길 바란다. 대신 너희들에게 이 나라의 반을 나눠 주겠노라. 어떠한가? 사형제는 임금님의 결정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그 편이 좋겠습니다. 나라의 반을 받은 사형제는 우회도 지키고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